방음한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무와 관련해서 경찰에 계시는 분들은 책임을 물어야 되고 직위의 고화 여부를 막론하고 그다음에 장관까지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왜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되냐. 이 사건이 너무나 대규모 사건이고 대형사건이고 그다음에 행안부 소속에 경찰이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법적인 책임은 아니라 도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기본적으로 기관장이 갖고 있는 숙명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동안 방어적이던 저는 일관되게 경찰청장은 물론이고 장관까지 책임을 물어야 될 정도로의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움직여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민심수습 차원에서 죄송하다는 그런 유감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장관 경진도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들고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이게 좀 진정으로 나누지게 됐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여권의 좀 분위기가 바뀐다는 그런 보도가 난 실질로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여권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는지 관계없이 제 생각은 이거는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이렇게 유승민이 주장에 대해서 이것을 때리더니 국힘당 기류 확 바뀐 결정타. 기자의 손국희 기자가 아마 법조 출입 기자를 했던 것 같은데 손국희 기자의 그런 기사 내용을 저는 100%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류가 바뀐다는 것은 기자의 판단일 테니까. 그런데 한번 보시죠. 참조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여권의 내부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당의 스피커를 자임하며 각종 사태에서 여론을 주도하던 신윤계 인사들의 목소리는 줄어든 반면에 장관 경질 등 정부 책임론을 거론한 목소리가 더 커졌다. 특히 참사 당일 경찰의 112 신고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것을 기점으로 여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척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태론도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된 것은 윤익은 경찰청장을 즉시 경질해야 됩니다. 112 신고 녹취록을 보면 조금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보민 스스로도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윤익은 경찰청장은 즉시 경질하고 사고 수습 이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진 사태해야 됩니다. 이거를 반대편에서의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여가지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보호하는 선에 그런 주장들이 대부분 보수 진영에서 많이 나오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부분은 제가 방송을 하면서 발언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좌든 우든 우리 편이든 아니면 상대편이든 간에 꼭 같은 동일한 그런 기준이나 잣대를 적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는 주장이나 이런 부분 평론이란 것은 어떤 종류의 정치적 이득이나 이런 게 관계없이 제가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의견이 좀 서로 다르더라도 저는 공박사가 의견인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해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부의정경,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라줬고 나를 바로 세우면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대북은 강경하게, 내부는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위기에 머뭇걸리면 제2의 세월호 사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평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관련자 인사조처 등을 피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아마 홍준표 대구강력시장이 글을 올린 것 같다. 이런 공개 주장까지는 아니라도 수면 아래에서도 책임자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오어가고 있다. 국힘당의 초선의원은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증거가 명백한데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책임을 협회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예민한 시기에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부를 수 있어 공개 입장을 내지 않았을 뿐이고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정부 인사들이 거치를 결단해야 된다는 내부 언론이 상당하다. 이번 사태가 정부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을 당 인사들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으로 정밀한 그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 기강이 무너져도 너무 무너진 겁니다. 그렇게 대규모의 인파가 몰리는 그런 행사에 경찰이 통제 의무를 다 반기하고 그냥 버린 것은 용서하기가 힘들고 그 이후에 소위 경찰 내부의 지휘체계 보고 과정을 보게 되면 도대체 이게 나라인지 아니면 뭔지를 의심할 정도로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휴전 상태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어떤 종류의 급변 사태도 발생할 수 있고 군처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가 경찰이지 않습니까 경찰 수장이 그렇게 늦장을 뿌릴 정도로 연락이 될 정도가 되면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들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